자 잘했다 잘한다 이거 아니야? 대박 대박 야 신기다 이거야 먹이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각박 쓰는 거야? 여기 성공했어 대박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이게 어떻게 들어가 몇 호에요? 야 우리 숙소 여기야 야 우리 숙소 여기야 어?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야 그 부분 생각 보고 판단하지 마 초라해도 괜찮을 거야 아마 그래 들어와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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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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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가 제일 넓은 방이야 원 투 쓰리 따라라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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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우와 좋아? 야 이봐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어? 테라스 있어 테라스 2층이네 2층이야 밖이 완전 잘 보여 테라스가 있어 근데 여기를 청정지역 그린벨트 일본 숙소보다 엄청 크기가 좀 근데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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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돌이야 니 거실만 해요 네 맞아 맞아 우와 좋아 안녕하십니까 우와 짱이다 이야 대박 74,000원 74,000원 네 우와 74,000원 멋있다 아 아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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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다 형 저는 정숙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형 TV요 로고 청소기 로고 청소기 약속 약속해 주세요 앰플라인과 앰플라인과의 첫 약속 일단은 제가 할게 여기서 저희는 문을 뭐 정숙이도 회사에 가서 다른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는데 아 아 그러네 우리 여태까지 봐주셨거든요 어 이게 난 저 안지이 대리님 댁이시고 미선 이사님 미정 팀장님 정말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계셔 오 o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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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